하나야, 맹선 잠깐 줘볼래? 혹시나 기분이 나쁘거나 무섭거나 경찰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여기 있는 노란색 버튼 보이지? 이거 꼭 누르면 아저씨가 금방 달려갈게.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? 뭐 소용이 있나? 제가 말했죠? 제가 수시로 체크한다고.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지역 경찰이랑 제가 즉시 출동할 겁니다. 뭐 못 믿겠으면 뭐 지금 눌러보시든가.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하나 지금까지 돌봐줘서 내가 죽도록 고맙네. 진짜 눈물이 다 나네. 사방에서 하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. 내 애는 신경쓰지 말고. 도둥이 아줌마. 네 인생이나 덜 보세요. 어? 가자. 야. 가. 안녕히 계세요. 됐어, 됐어. 가. 가. 다리. 가. 하 나야. 아 아 나야. 아야. 아 나야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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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웃지 않네요 내가 잘 웃는 아이인데 말했어? 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? 어? 어? 모가지로 확 비틀어 죽여버린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말 똑똑하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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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